최근에 바이러스 장세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 보다 더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준에 이런 사태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서제약은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죠. 이 항서제약이 이렇게까지 신고가를 써나가는 가장 큰 힘은 단연 리보세란 잎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리보세란 잎과 이 캄넬리 주맙의 힘이겠죠. 이 캄넬리 주맙도 이제 슬슬 떠오르는 태양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리보세란 잎보다는 좀 약하죠. 아직까지는 캄넬리 주맙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리보세란 잎과 캄넬리 주맙의 이런 콤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캄넬리 주맙이 더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겠죠. 리보세란 잎 없이는 캄넬리 주맙 혼자서 전 세계 시장,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캄넬리 주맙 단독으로 했을 때 이런 좀 부작용이 있죠.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부작용이 키트로다나 옵디보 대비해서 부작용이 좀 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서 뭐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플레이어로 진출을 하기는 아주 힘들죠. 왜냐하면 키트로다하고 옵디보가 있는데 여기보다 부작용이 큰 편은 아니지만 좀 가벼운 수준이지만 부작용이 좀 있죠. 그런 상황이라서 혼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리보세란 잎을 만나면 그 부작용이 10% 이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리보세란 잎의 힘을 빌리면 전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보세란 잎과 캄넬리 주맙 이 두 가지의 힘으로 항서제약이 신고가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많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영업이익이 매출은 많이 나오지만 영업이익 측면과 성장성 측면에서는 그냥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도와주는 안정적으로 좀 성장해 나가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고 메인 핵심은 리보세란 잎입니다. 리보세란 잎이고 리보세란 잎의 힘을 빌려서 세계 시장도 진출 가능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이 캄넬리 주맙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중국 시장 내에서는 이 캄넬리 주맙 지금 또 허가 신청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항서제약을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기업이 지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항서제약의 리보세란 잎과 이 캄넬리 주맙의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외부 환경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한번 뭐 출렁일 수는 있겠죠. 심리적으로 밀려서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제같이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서제약의 항서제약과 HLB의 주가 그리고 시총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밑에 이 부분이 항서제약입니다. 자 항서제약 요렇게 올라와서 요렇게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자 HLB도 주봉입니다. 주봉. 요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내려왔다가 크게 흔들어 대고 요렇게 와 있죠. 좀 비슷하죠. 지금 모양이. 자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비슷한 상황인데 주가는 원래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거죠. 흔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HLB는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 HLB 지금 시총이 이제 4조 조금 넘는 상황이죠. 4조 수준이고. 항서제약은 지금 시총이 이제 한 75조 정도 되죠. 75조 정도. 자 80조 잡으면 20배 정도 차이나죠. 지금 HLB와 항서제약의 시가총액이 거의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배 차이를 내는 부분이 뭘까. 보면은 리보세라닙의 차이겠죠.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이 항서제약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고 있죠. 캄델리 중압도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만 판매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얘는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다죠. 중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중국 내에서 열심히 판매를 하고 있고 매년 매출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80조에 육박을 하고 있죠. 나머지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시가총액을 주가를 회사를 성장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안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성장성으로 보면은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 HLB에 지금 이제 구명정 사업하고 있죠.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현금 흐름을 좀 받쳐주는 구성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메인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죠. 중국 판권만 있지만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요겁니다. HLB는 중국 외에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시가총액 4조. 너는 시가총액 80조. 요렇게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항서제약처럼 이제 승인이 나는 상황이 이제 뭐 한 1년 내 결판 나겠죠. 1년 내 결판이 나게 되면 자 이제 나도 매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항서제약이 매출이 나오듯이 이제 나도 매출이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얘는 좀 늦게 시작을 하는 거죠. 늦게 시작을 하지만 시장을 훨씬 더 큰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스타트가 좀 늦었어. 너는 먼저 2015년부터 판매를 했으니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시총 80조 갖다 놨구나. 나는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제 나는 시총 4조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고 1년 정도 뒤면은 결판이 나고 세계 판매가 시작이 될 거다.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불확실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 혹시나 이 리버세넬 승인 안 나면 어쩌지? 뭐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정황상 에스마스코에서 승인을 받은 약물이 있고 승인이라기보다 이제 선정이 됐죠. 베스트 논문으로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5년 동안 판매가 되고 있고 특별한 부작용 없이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 FDA에서 모를 리가 없죠. 그런 상황들을 본다면 승인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을 지금 좀 받지 않았다는 지금 그런 이유만으로 확률은 아주 높지만 거의 뭐 받는 거죠. 받는 거지만 확률은 아주 높지만 그게 아직까지 그래도 받은 상태는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매출도 그렇기 때문에 판매를 못하니 매출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승인을 받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 달라지겠죠. 이 항서제약 지금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15년도입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리보세라닌 판매를 시작했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주봉인데 보면은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좀 흔들다가 또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이게 주봉인데 역사적인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쳤습니다. 하늘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리보세라닌에 대한 기대감 캄넬리 주맙 신청에 대한 신청하고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임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워낙에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속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장착이 되겠죠. 그렇게 장착이 되다 보면은 지금 이제 80조 수준입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리보세라닌이라는 엄청난 괴물 같은 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캄넬의 주맙도 아주 강력한 블록버스터 약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그런 리보세라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씩 장착이 되면은 계속 이제 위로 위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껴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본 부분이 자 이 부분만 놓고 봤습니다. 이 부분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좀 비슷한 모양이죠. 진폭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가다가 엄청나게 얻었죠. 자 지금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수준입니다. 지금 이 리보세라닌이라는 거를 정말 항서제약도로 리보세라닌은 신의 한 수였죠. 그거를 라이센스 인을 해서 이렇게 크게 급변했고 운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칸넬리 주맙도 다 죽어가는 칸넬리 주맙 이거 어디다 쓰지? 800억이나 주고 개발했는데 시간과 돈 엄청나게 투자해서 이거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나? 이러고 있는 찰나에 리보세라닌하고 콤보를 해봤더니 지금 그런 부작용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가남 1차에 대한 삼상을 하고 있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 칸넬리 주맙은 세계 시장에 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항서제약은 계속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닌을 전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계 판권 리보세라닌 단독으로 승인을 받아내게 되면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죠. 단독 승인을 받는 순간 HLB 가치는 완전하게 바뀌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겠죠. 지금 내가 4조 수준이라고 이렇게 시장한테 물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남이 보이는 거죠. 가남 부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지금 항서제약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HLB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HLB는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얘는 이렇게 갔죠. 이거는 이제 리보세라닌의 삼상 위암삼차 가지고만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이죠. 3년 동안에 10배 가까이 갔죠. 10배 가까이. 한 8배, 9배 갔습니다. 3년에 8배, 9배이면 괜찮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세라닌 위암 부분 이 불확실성이 거치게 되면 승인 신청하면 또 하나 불확실성이 거치겠죠. 그리고 승인 신청하고 승인이 나면은 이거 진짜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총 어느 정도 갖다 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바뀌겠죠. 시총으로 보는 겁니다. 시총으로. 기업 가치를 보는 거죠. 리보세라닌 가치. 지금 이제 이뮤노믹도 있고 또 새로운 라이센스인 한 약물도 있지만 일단 리보세라닌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에 갖다 놓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항서제약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 세계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죠. 이 항서제약 압도라기보다는 항서제약이 이제 칸넬리조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치가 있죠. 가치. 그러니까 항서제약은 이 중국 내 리보세라닌 판매와 전 세계에 칸넬리조맙 판매 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고 HLB는 칸넬리조맙과 리보세라닌의 콤보 가지고 전 세계 판매를 이제 가난 부분 하죠. 위암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리보세라닌 전 세계죠. 전 세계 전 세계 가지고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시총이 올라가겠죠.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겁니다. 이제 승인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난 부분이 보이게 되겠죠. 그런 가난 데이터들이 나오는 시점 되면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건데 가파르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루하루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항서제 기준으로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은 자 리보세라닌 장착했다며 아 장착했다. 와 환호 올라갔다. 근데 리보세라닌 가지고 뭐 했는데 지금 매출이 요정도 밖에 안 나오네.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조정을 좀 받죠. 아 실망이야. 요렇게 하겠지만 어 이거 보니까 리보세라닌이 매년 매출이 좀 증가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거를 갖다가 계속 들고 갈 수 있느냐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거의 거의 못 들고 왔어요. 거의 왜냐면 요렇게 올라가죠. 올라갔다 요정도에서 계속 고생을 하다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배야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어. 와 두 배 먹었어. 세 배 먹었어. 이러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아 이때 팔 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신의 경지에 다달아야 돼요. 주식의 신 이 정도 경지에 다달아야 됩니다.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아니면 못 견디겠죠. 자 그러고 요렇게 흘러가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또 보이죠. 주가가 아주 이렇게 환호성치고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지만 그런 때가 또 지나고 나면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리보세라는 의의가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저력이 계속 나타나면 주가가 요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믿고 가는 사람만 요렇게 이 과실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지 이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은 1년입니다. 1년이 보면은 항소제와 또 마찬가지 여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이라도 자 여기 최저점에 잡았습니다. 13위안에 잡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먹었을까 18위안에 잡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먹었을까 모르는 거죠. 끈질기 사람이 많이 먹었겠죠. 13불에 서서 18불 되니까 와 대박 이러면서 이제 팔래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18불에서 아 물렸어 그러고 나서 기다려가지고 나는 이거 나는 믿어 이러면서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여기는 그냥 뭐 단타로 들어왔다 좋았어요. 여기는 이거 한번 크게 가니까 대물이야 그렇게 했으면 이 마음가짐 이 사람의 마음가짐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거지 가격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볼 때는 그렇죠. 13불에 서서 18불에서 팔았고 하면 얼마 안 되죠. 근데 18불에 서서 물 먹었다가 29불에도 안 팔고 44불에도 안 팔고 70불에도 안 팔았다 그러면 결국 90불까지 먹는 거죠. 100까지 먹는 거예요. 지금 20에 사가지고 100까지 18에 사서 100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가짐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지금 시총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HLB 리보세라닙을 가진 HLB가 시총 4조에서 늘고 있죠. 지금 이제 불확실성 아직까지 승인이 안 났잖아 이거 가지고 지금 누르고 있지만 그 부분 아무리 눌러댄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씩 실행이 되면 근데 실행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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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는 시나리오를 한번 그러면 왜 안 가는지 이유를 얘기해봐라 이러면 되죠. 못 가야 되는 이유를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지금 흐름이 너무 지루하고 갈 듯하다 못 가고 갈 듯하다 못 가고 이러고 있죠. 가치는 분명히 보이는데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분명히 보이고 얘는 진짜 배기가 맞는데 이거 진짜 참 못 가네 이런 생각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인내와의 싸움 그리고 믿음과의 싸움이죠. 인내와 믿음과의 싸움이지 이게 된다 안 된다의 싸움 그것도 이제 결국은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겠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못 믿는 겁니다. 근데 얘는 될 것 같아 하면 믿으면 바로 여기 답안지가 나와 있죠. 양서지야 이거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캄넬리 주맙은 얼마 안 됩니다. 포션이 그리고 나머지도 얼마 안 됩니다. 거의 여기에 한 70% 이상은 리보세라닙의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의 성장성 그리고 파이프라인들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끌어올렸다. 이제부터 끌어올리는 거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 주맙이 같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캄넬리 주맙이 세 개로 나가려고 하면 HLB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러고 HLB도 세 개로 나가려고 하면 이 캄넬리 주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서로 상상 불가능 아니죠. 다른 거 키트로다나 옵티보나 하면 되니까 그리고 캄넬리 주맙도 다른 거 하고 하면 되죠. 하면 되지만 굳이 다른 거 하고 할 필요가 없죠. 리보세라닙이 지금 봐서는 자기들이 보기에 가장 좋죠. 중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VGF 계열하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리보세라닙 사랑이겠죠. 리보세라닙 하고 해야지 중국 내에서 두 개 다 먹는 거죠. 괜히 렘비마 하고 해가지고 렘비마 존을 시켜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번 시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